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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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세미나를 할까요? 네? 네? 뉴스타트의 완성 뉴스타트의 완성 좋아요 왜 2부 세미나를 해요? 또 다른 답변 2부 세미나를 오셔놓고 왜 2부 세미나를 하는지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방금 뉴스타트의 원성이라는 멋진 대답을 들었습니다 2부 세미나는 왜 뉴스타트의 완성이에요? 그 맞는 대답이에요 뉴스타트는 인간의 어떤 기술로 어떤 약으로 어떤 물질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낫는 것이다? 생명으로 낫는 것이다 그거를 완성하는게 2부 세미나에요 왜? 생명은 생명은 뭐에요? 생명은 생명은 어디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을 풍성히 받으면 뉴스타트는 완성됩니다 근데 그 생명은 어디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생명이 어디있는지 찾아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보면 그가 넣고 enary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 성경은 참 희한한 책이에요 말씀 을 뭐 취급을 하는거에요? 심격 인격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거라고 하는거에요 말씀을 사람 취급한다. 인격 취급을 한다. 그건 또 왜 그래요? 그 말씀 안에 인격이 있다. 우리 인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없는 인격은 그건 인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그 말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인격이다. 그 인격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 속에 있고?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다.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니다.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아니다.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랑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창조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사랑이다. 그러면 창조는 사랑 때문에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창조가 사랑 때문에 된 것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더 나갑시다. 이 대답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안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 이 말씀 안에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하나야. 말씀, 하나님, 사랑, 생명. 그렇죠? 자, 뉴스타트가 여러분 세포 안에서 그 유전자에서 완성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 여러분의 꺼져 버린 유전자들이 다 회복이 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제일 필요한 게 뭔데? 생명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서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구나.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여러분의 유전자 차원에서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는 것을 지휘하려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뭐를 배워야 됩니까?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을 하면 사랑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을 배우면 내가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는 건지를 알고 하셔야지 이브 세미나 좋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뭘 하는 건지를 내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브가 있다니까 이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 이제는 일부 세미나 때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의학적인 이야기 영양학적인 이야기 생리학적인 이야기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건 이미 이제 다 기초적으로 배운 거니까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그렇구나. 이래야 여러분이 힘을 받지요. 생명을 받지요. 그래야 유전자가 켜지는 것이고 그래야 변질된 유전자들이 정상으로 복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마음이 아마 암세포가 정상세포로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기적 사실은 기적이 아니죠. 말씀의 당연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원받았다. 그 말은 사랑으로 지원받았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창조를 반드시 창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신 분인데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온갖 몹쓸 일을 몹쓴 짓을 다 할 것이고 또 몹쓸 일을 당할 것이고 온갖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서 누구를 고생시키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누가 고생이에요? 부모가 고생이지. 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들의 부모로서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고생할 거 뻔히 알아요 몰라요? 뻔히 알았습니다. 알고도 그 자식을 만들었어. 심지어는 어떻게 할 각오까지 하고 죽을 각오까지 하고 바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악한 존재가 될 것까지도 뻔히 아시면서 사람들이 임신을 하면 미리 검사를 해보고 이게 기형아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게 당연해요? 낙태 시켜버려요?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은 만들어놓으면 기형아가 될 것이 확실한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뭐예요? 기형아요. 그래서 암환자와 암환자 아닌 소위 건강하다는 사람들도 다 무슨 차이밖에 없어요. 50보, 100보야. 세포가 변질되어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인간이 더 이상 아니고 오래 살아도 100살 살면 오래 살았다고 폼 잡을 수 있을 만큼 기형적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박사님은 참 건강하시네요. 박사님은 정상이네요. 우리는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들어있고 그것은 정도의 차이 이지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뻔히 아셨습니다. 아시고도 창조를 강행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정상 여러분 장애암을 낳았으면 수고를 더 해야 돼요? 덜 해야 돼요? 사랑이 더 필요하고 그 키우는데 수고가 더 합니다. 그래서 죄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를 더 깊이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웃기는 것이구나 나를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성경 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딱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사랑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사랑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 은혜는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을 은혜라고 불러요?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시는 선물로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가를 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가를 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시는 거기에다가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말로 무슨 설명을 하면 뭐 그래도 돼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이 속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은 무슨 장이에요? 산상수훈이라는 장입니다. 또 팔복이래 쌓는 장입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말마다 뭐에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복장이라고요. 팔복, 여덟가지 복. 그것은 참 뭘 모르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복이라고 할 때는 뭐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받은 자니? 이런 뜻이에요.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은 곧 뭐다? 영원한 생명이로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으면 살아있는 것들은 뭐해요? 살아있는 것들 특징은 자라나요? 그리고 또 뭐해요? 번식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자라난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생육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간단히 grow 그런데 생육하고 좀 어려운 말로 생육하고 자라나고 그 다음에 번식하는 것은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무슨 말 뒤에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가라 사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요. 그러니까 복은 뭐하는 힘이에요? 생육하고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은 생육, 번성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게? 가장 근본적인 것. 어떻게 하면 자라나고 번식하게 되고 이게 알고 보면 유전자 얘기에요. 자라난다는 말도 없던 세포가 자꾸 자꾸 몸집이 커지고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자라나게 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번식도 유전자가 어떻게 돼? 유전자가 복제돼서 한 개밖에 없던 세포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 에너지를 뭐라 부른다? 생명 또는 생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뭐를 부르노시니? 생기를 부르노시니 그 사람이 흙사람이 진짜 사람으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 저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생기요. 그것은 생명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지금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우리 스스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는 결국 무엇을 받아야 일어나는 변화예요? 생기, 생명을 받아야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생명, 그래서 여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것이 곧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생 영생하게 하는 생명이다. 이야 그러니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을 말씀 속에 있는 생명 즉 은혜 즉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을 받으면 우리는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습니다. 영생은 나중에 가서 결정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 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을 때 나는 나는 영생을 얻은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인간적 상식과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가졌고 얻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무슨 말인지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얘기에요. 그래서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은 하늘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 땅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만큼 차이가 있다? 예? 하늘과 땅의 차이다. 여러분 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었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냐고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뭐예요? 다르다. 그렇죠?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이 다른 상대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라도 얼만큼 달라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구원의 길과 너희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은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다르다. 하늘 땅 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 되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낼 것이다? 보호해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넣어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너희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을 넣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내 마음 속에 그 십자가에 대한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라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내 힘으로는 나의 논리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누구를 보내겠다?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아 그렇구나! 그게 깨달아지도록 하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지 않으면 너희는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같이한 제자들도 사실은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시려고 했는데 도라미타불이 돼서 다시 어디로 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거는 성령이 오지 않았을 때 얘기.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요. 50일 후에 다 성령이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을 체험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이 없이는 결국 성경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마냐 하면 인간의 논리대로 해석하고 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경이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너무너무 이해 못할 구석이 많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으로 깨달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꼭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꼭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느 순간에 야! 맞구나! 이거구나! 하는 게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생각이 딱 들어오고 그런 순간에 야! 그렇구나! 하고 기뻐지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다.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무조건 사랑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보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차원에 들어서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검사를 해 보고 아! 너는 천국 갈 자격이 있어! 너는 안 되겠어! 이런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그러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1등보다 꼴찌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끼리 사랑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친구보다 훨씬 거리가 멀어요. 그 원수를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라 그래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도록 노력해 봐야지.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앞으로 미운 사람들 사랑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자기 노력을 어떻게 원수도 결국 나중에 사랑할 수 있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 성령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언제나 원수를 사랑하게 될까? 또는 내가 원수를 사랑하도록 열심히 해 보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나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을 넣어 주시면 무조건적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왔으면 또는 들어와야만 그 원수가 용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원수들이 용서가 될 수 없으면 나는 계속 뭐로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분노와 증오심과 여기에 악령으로 사로잡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다 넣어 주실 때 그 원수가 용서가 되는 이러한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기적적이야.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닌 것이 분명해. 그때 이야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아시겠죠? 이 차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 차원의 이해는 결국 누가 와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런 체험이 나에게 절실이 필요한데 내가 아직도 그 원수들이 용서가 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추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세미나 때 말씀드린 그 친구를 정말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마침내 내가 잠을 잘 수 있고 마침내 내가 증오심으로 내가 고통받지 않게 될 수 있고 그 선물, 그 은혜의 선물, 그것이 생명의 선물을 성령은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뭐 하기만 하면 내가 성령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하기만 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아시겠죠? 그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아라. 네가 찾게 될 것이요. 그걸 믿고 끈덕지게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기도하시면 어느 순간에 야! 이거야! 바로 이거야! 그때부터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은 이론적, 교리적, 신학적 크리스찬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제가 그 성령을 받는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일곱 살 때 우리 아버님이 백여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백여력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여력 걸리면 죽는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1950년 제가 일곱 살 때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 6.25 전쟁이 터진 해에요. 6.25 전쟁은 6월 25일에 터졌고 우리 아버님은 11월 초에 돌아가셨어요. 전쟁 때에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때인데 힘든 때인데 여러분,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 어머니가 뭘 하셨냐고 하면 보따리 장사를 한 걸 했습니다. 그때 부산에 제일 큰 시장이 유명한 시장 있잖아요. 영화에도 나온 시장, 국제시장. 그 새벽에 우리 어머니가 보따리 하나 가지고 국제시장에 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필, 지우개, 여자 머리 빗는 빗, 머리빗, 고무줄 이런 것 진짜 싸구려 필수품들을 아주 싼 값의 새벽장에서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따리에 사서 이고 다니면서 집집 방문 판매를 하는 거에요.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뭐 하는 줄을 몰랐어요. 아침에 눈 뜨면 우리 어머니 없었어요. 밤에 잘 때도 어머니 없었어요. 그때는 시골에서는 너무 굶어가지고 딸들을 어떻게 부산에 보내 도시에 보내가지고 요즘 말로는 식모살이를 시켰어요. 뭐 월급도 없어. 밥만 먹여주면 돼. 그래서 그 식모살이 하는 누나 같은 저보다 나이가 뭐 한 그때 제가 나이에 7살이었으니까 그 누나는 아마 한 12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에요. 그 누나가 밥을 해주는 거에요. 참 누나도 한심하고 우리도 한심하고 우리 어머니도 한심하지.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구나.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 참 절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락의 폭탄 테러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4살짜리 어린아이가 이제 고아원에 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분필로 엄마를 그려놓고 엄마를 그려놓고 엄마라고 생각, 상상을 하고 자기가 엄마 품에 안겼다고 상상을 하니까 드디어 잠을 잘 수 있는 거에요. 왜? 그 사랑을 느끼고 옛날에 엄마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힘이 돼서 꺼진 멜라토닌 유전자를 키워주니까 그 멜라토닌이 생산이 되면서 멜라토닌은 잠을 자게 하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게 된다. 또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는 꽃같이 태어났지만 한 아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버린 거에요. 그건 사실이 아닌데 이 아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우리 엄마가 우리를 돌봐주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엄마가 아팠기 때문이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얘는 건강한 거에요. 쟤는 뭐에요? 엄마가 한 열을 돌봐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다. 꾀병부린 이유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 거짓 악령이 넣어주는 거짓 부정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 버렸어요. 우울증이 걸렸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저 아이의 우울증을 누가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고쳐줄 수 있어요? 엄마만 고쳐줄 수 있습니다. 어느 때가 와야 돼? 때가 와서 엄마가 너를 진짜로 사랑하는 엄마야 무엇을 줘야만 됩니까? 믿음을 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믿음을 줘야만 고쳐집니다. 제가 그런저런 아이였다. 우리 어머니가 새벽만 되면 나가시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밤늦게 쌀을 사서 그 식모 우리 누나한테 주면 그 식모는 또 다음날 끼니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상군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 거짓된 생각을 생각을 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죠? 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에요? 이 아이는 진실을 생각했고 이 아이는 거짓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걸 봐도 우리 인간에게는 진실의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진실의 영이 있고 진리의 영이 있고 저건 뭐에요? 저 아이는 무슨 영을 받은거에요? 거짓의 영을 받은거야. 그래서 이 거짓의 영으로 말면 우리는 고통을 받고 질병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구가 제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밥맛도 별로 없고 어린게 일곱살짜리 그때 아마 여덟살 정도 됐을거에요. 다른 애들은 막 뛰어노는데 저는 우울증이야. 그래서 자꾸 몸은 말라가고 우리 어머니는 입에 불틸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새벽에 나가서 밤중에 들어오시고 그때는 버스도 없고 무지무지하게 걸어다니는거 참 비참했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상구의 우울증은 누구만 고쳐줄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고쳐줘야 돼.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뭐에요? 엄마는 너를 버린게 아니다. 너를 사랑한다. 라고 누군가가 어떻게 설득해줘야 돼. 설득해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설득을 믿어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설득과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의 병이 암이 났는데 이것은 필수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진리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설득은 우리 일부 세미나에서 충분히 어떻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데 이제 생명이 필요한데 그 생명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믿음. 그러나 그때는 이 울증에 빠진 상구에게 이 상구를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그 부정적인 거짓된 생각을 지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아무도 그때는 다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때는 부산의 길바닥에 서울에서 온 피난민들이 깔렸어요. 그때 참 이상하대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말이 다를까? 서울 애들이 서울 말을 하는데 제가 뿅 갔어. 예, 이리 와봐. 우리 경상도에서 뭐라 그래요? 이리 와! 예, 이리 와봐라. 이뻐서 죽었어. 무슨 이쁜 동물들을 동물원에서 보는 건 그런 기분이에요. 처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도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우리 어머니는 이 상구를 사랑해요? 아니에요? 해요? 그런데 상구가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어머니는 몰라? 네? 하... 누가 볼 때 참 상구나 우리 어머니가 불쌍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날 밤 제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자다가 이불을 차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워. 그래서 추우니까 이불을 끌어 당겨서 어떻게 덮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잠이 쏟아지고 졸려서 그러기는 싫고 그래서 움츠려 춰다 춰다 하면서 그래도 자고 있었어. 그런데 꿈에 이불이 덮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난 그게 꿈인 줄 알았어. 이야 좋은 꿈이다. 이불이 어떻게 저절로 올라와서 나를 덮을까? 아 이제 따뜻하다. 아 좋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누가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아 저는 생각하기를 아 이 꿈 너무너무 좋은 꿈이다. 너무너무 좋은 꿈이다. 누가 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사람이 우리 엄마면 얼마나 좋은가? 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볼을 쓰다듬고 그러더니 갑자기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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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 왼쪽 볼다구니가 뜨끔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머니가 저를 어둠 속에서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흘린 거야. 우리 어머니는 뜨끔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내 볼다구니에 어머니 눈물 방울이 떨어진 것도 우리 어머니는 몰라. 깜빡 놀라 가지고 본 child 부끼던 소rett 그때로 불을 불 ringing 소등 소등 겉 Mount 엄마 엄마 그 가만 속에서 이렇게 윤곽을 보니까 엄마야,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속으로 와아악 그게 엄마의 사랑을 처음 확실하게 느끼는 순간 우리 엄마의 영을 받은 순간입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땐 대박이란 말 없었어요 그러면서 유전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확 켜진 거예요 그런데도 워낙 졸려서 그거를 깨닫고 나서 푹 잘 됐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떠서 보니까 우리 엄마는 또 나가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누웠던 자리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뭐라 그랬게?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해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해 그래서 그 순간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순간에 엄마가 나를 버렸다느니 이 악령이 넣어주는 그런 부정적 생각이 확 탈아내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순간 그 다음날부터 우울증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막 기뻐 죽겠어? 상황이 변한 게 없어? 여러분이 만약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체험을 딱 해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낫게 해 주실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임영일 선생 같이 간암으로 3개월 선고를 받고 나는 내가 믿는다면 나는 영생을 모여 그래서 나는 3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병원에서는 3개월 살똥말똥 하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최후로 내가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오시게 될까요? 딱 그 성령은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것은 아무리 자주 봐도 손에 안 납니다 요한복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도 안 돼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을 내가 믿을 수 있으려면 성령이 안 오면 이게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말하고 이 말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다 깨닫게 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옮길 예정이다 가 아니라니깐 옮겼느니라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믿겠냐고 이게 논리적이에요 아니에요? 논리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끝났다고? 그러면 아무렇게 하나 살아도 되겠네? 인간적인 논리로 가면 그런 결론에 도달해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네? 또 불행하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것은 성령이 오지 않았을 때 그런 인간적인 논리를 적용해서 그런 가르침이라고 오해해 버리는 거죠 그것은 그 어린 여덟살짜리 이상구가 우리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 사단이 넣어준 생각 아시겠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 대한 미움 우리 어머니 미워 그리고 그러니깐 내가 잠이 안와 우울증이 그렇게 되고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눈물 흘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해방이야 아시겠죠? 그게 그 사단이 넣어준 그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과 증오심과 이런 거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는 어릴 때는 할 틈도 없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드디어 우리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서울서 여름방학이 되면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이제 방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맛있게 해주는 밥 먹고 이러면서 이제 밥 먹고 나서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 드렸어요 그때 여덟 살 때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불을 덮어주시고 우리 어머니는 기억할 걸 못하고 그날 저녁만 그날밤만 이불 덮어 주신 것이 아닐 거예요 무수한 날을 덮어 주셨을 것이지만 저는 그날 밤밖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불쌍한 우리 어머니와 불쌍한 상구를 보고 그렇게 어떻게 해 주셔야만 상구의 우울증은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악령이 넣어준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 그래서 마침 그때 타이밍이 잘 맞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랬구나 정말 그게 하나님이 해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2부 세미나를 시작하시면서 2부 세미나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이유로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꼭 기도하시고 우리 여기 강당에 들어오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이제 가실 때도 남아서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남아서 잠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무엇밖에는 없어요?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 자꾸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더 깊이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언뜻 이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에게는 싫으면 싫다는 것이 없구나 우리는 싫으면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요 싫으면 미워요 싫으면 사랑하기 싫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하나님, 그 옛날 제 와이프는 상당히 좀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탁 내려서 항상 이렇게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마음고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만약 다음에 결혼한다면 절대 우유부단하지 않고 확실하게 판단해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여성과 이성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딱 만나서 너무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서로가 결단력이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싸움 나게 안 나게 저도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사 그만해 나는 뉴스타트로 갈 거야 아무리 사람들이 2단, 3단 해도 나는 이 교회가 옳다고 생각해 갈 거야 사람들이 뭐라 그런 것과는 제가 상관을 안 하는 사람 그만큼 결단력이 그런데 이제 그 두 결단력이 바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러니 붙어 안 붙어? 아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붙을 때마다 싸움 할 때마다 내가 싫어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결단력이 너무 쎄요 쎈 여자를 어떻게 이렇게 싸움 할 줄 모르셨습니까? 와 이거는 막 싸우는데 매일매일 싸우자니 아니 너무너무 스트레스야 저는 이제 싸우기를 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 싸움을 또 걸어오네 그래서 아내는 싫습니다 아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또 고분고분한 여자를 또 달라고 그래서 네가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가 잘 알았다 무조건적 사랑에는 싫다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저하고 안 맞아요 싫어요 그럴 때는 네 사랑은 무슨적 사랑에 불과하다 조건적 사랑에 불과하다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깨닫고 싶은 사람에게 아니게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펴 놓고 어디에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도 가만히 보면 조건적으로 기록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루는 제가 우연히 이 말을 발견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상이란 건 뭐예요? 상은 언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킨 대로 어떻게? 잘했을 때 시킨 대로 안 하면 상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있다 하면 조건적으로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도 뭐 상 주네? 상의 반대는 뭐예요? 벌죠 그럼 조건적 사랑은 항상 상도 있고 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철저히 상도 주시고 말 잘 들으면 뭐예요? 상 주시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면서 상이 뭐가 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이 뭐예요? 그렇죠? 내가 상이다 이 말이에요 박수! 내가 상이다 이번에 여기 오신 이 선생님이 자기가 상을 받았다는 것을 그렇죠? 눈이 번쩍 했어 지금 그렇죠? 와 그러네 그러니까 금방 발견하잖아요 내가 상으로 너, 아브라함 너한테 네가 참 내 말 잘 들으니까 내가 상으로 뭐를 주겠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우린 그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방패요 그리고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이야 내가 바로 상이야 네가 나를 받아들였잖아 나를 알게 됐잖아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큰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아내를 이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큰 상급이니까 그 상급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한번 네 마누라에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 안 들어도 고집 부려도 이쁘 보인다는 게 참 이상해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말 잘 듣는 여자 또 내 아내는 내 말을 참 잘 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만약 내 아내가 고집세다면 나는 싫다 사랑할 수 없다 그게 다 조건적이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다른 여자들보다 더 이쁘다 그러므로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 내가 내일 모레 이 여자보다 더 이쁜 여자를 만난다면 이 여자를 나는 사랑할 수 없다 그 여자를 사랑한다 이게 사랑이요? 이런 게 조건적 사랑이며 이런 조건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야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우리가 생명이 된다 오늘 혼자밖에 박수 안 쳐요 이 박수를 치시는 분도 다 여러분 여기에 몹쓸균이 들어와서 척추 뼈가 다 주저앉으셨던 분이고 이렇게 처음 왔을 때는 그러셨던 분 그런데 이제 뼈가 다 재생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냐 이 이부샘이나 성경 공부할 때마다 딱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철저히 모르는 게 있으면 또 물어보고 물어보고 다 따지고 그렇군요 그 결과로 놀랍게 건강을 회복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뉴스타트의 완성은 생명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부 세미나를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다 참 좋으신 아무것도 싫으신 것이 없으신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단순히 단순히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믿음을 가졌을 때 영생을 가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당신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우리의 맨정신으로는 믿을 수 없었던 너무나 황당해 보이는 그 말씀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이 저녁부터 이 성령을 정말 받으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도 속에서도 성령으로 내가 옛날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정말 그래서 다음 날 또 말씀 공부 시간에는 더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도록 또 감동이 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번 2부 세미나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치유받는 그리하여 뉴스타트가 완성되는 놀라운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